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건 생년어 뱃살 노루에서 나온거구요. 가격은 8,000원 정도의 정가에 구입을 했습니다. 우리연서 주려고 샀구요. 218g 짜리구요. 이정도 같은 경우는 뭐 구이용으로 드셔도 되긴 하겠지만 회로 드셔도 큰 지장은 없구요. 자 요걸로 우리연서 초밥 만들어 먹는다고 되어있는데 우리연서도 요즘 뱃살을 먹다보니까 일반 훈제언어 같은 경우는 쳐다도 안보시더라구요. 뱃살 아니면 안먹어!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초밥으로 먹기 위해서는 좀 잘라야겠죠?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잘라가지고 한번 먹어볼텐데 칼질이 좀 서툴러가지고 자 조심히 잘 잘라서 먹어보지요. 자 이렇게 칼질해서 이쁘게 했는데요. 아주 뱃살이라 기름기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먹어보세요. 쟤도 큰거 고른다. 나도 연어 회로 그냥. 근데? 무슨 물리 많이 하고있죠? 아 맞잖아! 그냥 입에서 살아놓는 듯한 뱃살 맛이구요. 날 빠느다가 밥 양념하고 해서 먹어보지요. 자 세팅 완료 했구요. 자 저기 밥은 그 저기... 그게 그 가루 뿌린거 아냐? 다음부터 그 가루 뿌리지마? 아니? 여기 방구 냄새.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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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니가 회를 어떤걸 재밌느냐에 따라 다루지. 어... 이거? 땀치꺼! 하하하하하하 땀치꺼! 아니! 아! 자 하나 쏴주세요. 큰거잖아. 그러니까 빨리 와. 이건 아니다. 이건 아니야. 하나. 여기서 네가 먹어. 자 이렇게 우리 연성아 싼거.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죠. 오 진짜 제일 큰거 먹는. 우리도 살살살 먹어 준서야. 제일 큰거 먹어. 소밥이 너무 적었다. 아저? 와사비가 좀 작았어. 조금 더 넣어. 응. 연와사비라서 조금 더 넣어도 돼. 진짜? 넌 먹어. 웬일로? 아. 와사비... 근데 나머지는 다 내어먹으려고 그러는거지 야 음 실제로 일반적인 그 연어 부위보다 뱃살을 드시게 되면 물론 뭐 참치랑 또 식감이 다르긴 하지만 상당히 부드럽구요 입에서 스르르 녹는 듯한 느낌입니다 연서가 좋아할만한 이유가 있긴 하죠 요렇게 해서 한 8천원 정도 정도인거 같으니까 차라리 회전초밥집 가서 그 점 당 천원짜리 먹는 이렇게 먹는것도 괜찮은거 같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더 맛있지 회전초밥집보다 어? 회전초밥집보다 이게 더 맛있지 않아? 어 그래도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거긴 그건 비싸잖아 지금 어 아니야 아니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아 에이거 자 하여튼 뭐 아이들 이렇게 연어초밥이나 뭐 광어초밥 그런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시게 되면 아까 뭐 가루 같은 경우는 굳이 없어도 되구요 와사비에다가 회만 못해 요즘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회같은 경우에도 한 조각씩 따로 한 조각이 된다 초밥용으로 따로 판매되기도 하니까 뭐 그런거 갖다가 구입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하여튼 뭐 아우 어린아이인데 너무 이렇게 저기 회같은거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나요? 라고 하셔도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 단백질 섭취에 좋아요 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뭐 더운 여름이거나 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들 그런건 좀 만족긴 하겠지만 물 응 갖다먹어 임마 자 하여튼 상주 갖다주고 회 하나 더 먹을게 아잇 아잇 쌈쭈 어 이거 어떻게 지켜야돼 뭘 지켜 그냥 회 먹을거잖아 안먹어 자 하여튼 그런거 기다리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하고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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